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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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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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열정에 비해 시선에까지 꽃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37살이 먹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. 성공한 멋진 여성이 돼서 음원세스에서 같이 인터뷰하자는 약속이었습니다. 젊은 엄마들과 쇼핑하고 인기를 주고 또 도전정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테이프님이 되고 싶습니다. 이번에 만난 건 2년이거든요. 달아지가 맞는 Lock 것은 모든 것 같아요. 여긴 보셔야 약간 노래가 좀.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jej born 안 Baraji 미워지면 언제. omy의 앙이ов 난 이 очерKS 그래서 이거는 irgendwel nhưoint. 하얀 학생들은 진짜 채웁니다. 항상 이런 역을 묻지만 정말 해 여기요 호두가다이 여기요 호두 의자